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원입니다. 매거진원은 원흥방송 라디오와 TV가 합력해 제작하는 원불교 종합소식 프로그램입니다. 4월은 대각개교절이 있는 달인데요. 원불교가 열린 기쁜 달이지만 세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각자의 자리에서 상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각개교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오겠죠? 그럼요. 위기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로탄 신성으로 교육교화의 공덕을 쌓은 감산 고문기 원정사님의 종재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친견 제자로 열반해 드신 로산 전송환 원정사님과 청소년국에서 마련한 책상법회 워크북 제작 보급 소식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지만 정지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소통을 준비하는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이번 주 초대석에서는 서울 보화당 재산 손흥도 교무에게 코로나19로부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현장의 이야기를 준비한 4월 첫째 주 매거진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진행되었던 원불교 종합소식입니다. 교단의 경제자립과 인재양성에 큰 공적을 쌓은 감산 고문기 원정사님께서 2월 6일 열반해 드셨는데요. 지난달 25일 종제식이 진행됐습니다. 종제식은 열반 후 49일째 원불교에서 치러지는 의식인데요. 지난달 25일 감산 고문기 원정사의 종제식이 소태산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감산 고문기 원정사는 1929년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서 출생하시고 원기 24년에 어머니 예타원 김성덕 정사의 연원으로 입교하셨습니다. 이후 정릉교당 교도회장, 서울 동부교구 교의회 부의장, 교육부 유경사업회장, 중앙교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시며 투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교단 사업에 매진하셨으며 교전대로 살고 싶다는 서원으로 평생을 신앙과 수행으로 정진하셨습니다. 내 생활 철학이 아까 내가 돈만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서 나는 항상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상대편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나는 내가 쓰는 단어가 자리이탑니다. 나도 이익을 보고 상대편도 이익을 보는 그런 태도, 그런 행동,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감산 고문기 원정사의 세수는 92세, 법랍은 81년, 공부 성적은 정식 출가위, 사업 성적은 정특등 8호, 원성적 정특등입니다. 원불교 중앙총부는 감산 고문기 원정사의 원불교 교단장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장의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감산 고문기 원정사 영전에 주세불 대종사님의 교법대로 사는 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대적공하시며 일구신 대해탄력으로 착업시 열반에 드신 감산 원정사께서는 일원회상 창립기, 간관 교단 창업의 역사에 봉법호법에 큰 족적을 남기시며 거진 출진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며, 이 후진들의 공부기를 잡아주신 교단의 든든한 어버이로서의 감산 원정사님의 열반에 허전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날 종재식 설법은 종타원 이선종 종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종타원 종사는 정릉교당 교무 시절에 감산님을 회상하며 감산님은 살이가 분명하고 지행이 일치되는 명쾌한 분으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짧지 않은 세월 한 회상에서 열흘 모시고 살면서 유형무용의 값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한 번 영전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도바님들 우리도 진급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면서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5일 로산 전송환 원정사께서 세수 97세를 일기로 열반하셨습니다. 로산 전송환 원정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친견 제자로서 원기 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부친이신 해산 전흥광 대봉도와 제가교무 1호이신 모친 동타원 곤동화 종사의 이남중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로산 전송환 원정사는 전주 사범학교 졸업 후 신신과 공심을 삶의 철학과 서원으로 삼아 영산지부 학원교무, 원강중고등학교 교무주임, 원강여자중학교 부교장, 원강보건전문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교육감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사회적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셨고 북일교당 교도회장과 중앙교구 원덕회 초대회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로산 원정사께서는 원기 76년에 정식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시고 원기 97년에는 정식출가위에 승급하여 그해 종사법훈을 수은하셨는데요. 평소 선공후사의 정신과 무관사의 동하지 않는 신법으로 교법실천과 회상발전을 염원하며 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해 합력불사하신 로산 원정사는 최근에 모든 것을 미리 처결하고 해탈공부에 전념하시더니 지난 3월 25일에 거연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생에서 소원은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건 소용이 없고 내생에 가서 내생에 역시 재생의세, 성물주의 중 그 뜻을 잘 이어가서 목적 달성하는 그것만 바랄 뿐이지. 로산 전송환 원정사는 법랍 78년, 공부성적 정식출가위, 사업성적 정특등 1호, 원성적은 준특등이십니다. 로산 전송환 원정사의 종재식은 오는 5월 12일 중앙교구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심으로 헌신하며 인재양성을 위해 애쓴 감산 고문기 원정사님과 로산 전송환 원정사님이 그리워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종재식을 통해 신성으로 살아온 선진님의 거룩한 삶을 후진들은 거울삼으며 기억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회와 기도 등 종교 행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교당 대신 원음방송의 TV 법회나 유튜브를 통해 원불교를 만나고 있는데요. 법회 중단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청소년 교화에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청소년국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법회를 볼 수 있는 책상법회 워크북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종교생활은 물론 교화 전반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학이 재차 연기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이 청소년국은 집에서도 자기주도적으로 법회를 볼 수 있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책상법회 워크북을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 워크북은 어린이와 학생 버전으로 나뉘는데요. 법회 자료 워크북 한 권과 스크래치 페이퍼, 컬러링 엽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북이 필요한 교당에서는 각 교당의 학생과 어린이 회원의 명단과 주소를 청소년국에 신청하면 이 청소년국에서 직접 각 가정으로 일괄 배송하게 됩니다. 어린이용 워크북은 책상법회 식순과 법문 캘리그라피 따라쓰기, 나의 기도문 작성, 감사찾기와 감사그림 그리기, 마음공부 풀어쓰기, 가로, 세로, 교리 펴질 등으로 꾸며졌고 대종사 십상 스크래치를 설명과 함께 제공해 창작활동을 더했습니다. 학생용 워크북은 깊이와 생각할 거리를 더했습니다. 정신개벽 이야기에서는 생체인식기술, 그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발달하는 과학기술과 법문 말씀으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또한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이라는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을 찾아내는 퍼즐과 일주일 단위로 나의 유문염과 상시훈련 공부를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사 일정이 대폭 수정되면서 청소년국의 일정 역시 수정이나 연기가 불가피한 상태로 이번 워크북은 코로나19는 물론 이후로도 출석이 어렵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교당 내왕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장기휴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교무들에게도 든든한 대책이자 청소년들과 감상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갈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국 문정석 국장은 장기휴회를 맞아 교무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 워크북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라며 특히 가정 보육하고 있는 부모 교도들의 호응이 커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제안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도 법회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책상법회 워크북을 함께하면서 코로나19가 안정되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여전히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 전면적인 등교 개학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 차례 연기됐던 개학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기로 했는데요. 등교 개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3월부터 온라인 개학 준비에 나선 학교가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준비로 분주한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를 만나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개학을 4월 9일로 연기하며 순차적 개학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는 3월 초부터 자체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개설해 신학기에 학습해야 할 내용을 선생님들이 직접 촬영해 학생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실기가 중요시되는 미술과와 음악과는 신학기에 학습돼야 할 기초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지도하고 특히 창업경영과 회계금융과 등 전문계열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는 계약 전 갖춰야 할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사이트 개설에 참여한 김태인 교사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학습 관련 콘텐츠를 찾아 연결해 주는 등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직접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시대 흐름에 맞게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화상 채팅, 온라인 수업 콘텐츠 만드는 법, 수업 동영상 제작법 등 미디어 관련 연수를 준비해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는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향후 교사들의 수업활동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개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온라인 개학 장비와 스마트기기 부족이 잘 해결되어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며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원불교 종합 소식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